오늘은 2024년 9월 16일 월요일인데 여기는 휴일이에요 오전 10시 46분 오전 10시 30분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자 마물에의 마물에 라는 그 지역 이름 또 사람 이름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추가했는데 창세계는 14장 13절에 나오고 고전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계도 나오고 또 야세계에도 나오고 영문판에 읽어보면 영문판을 창세계 쪽 제네시스를 읽어보면 14장에 13에 관련된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문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조금씩 다르게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이 리빙바이블의 창세계 14장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가장 근접한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마물에라는 지역 이름이고 첫 번째로 마물에는 지역 이름이고 그 위치는 헤브론의 북쪽 지역으로 수마일 떨어진 헤브론 북쪽에서 약 얼마 안 떨어진 그 마물에는 지역 이름이면서 또 마물에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은 아모리족 사람 아모리 사람으로 마물에 라고 해요 또 이 마물의 땅을 이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마물에는 아모리족 사람이라 마물의 이 지역에는 커다란 큰 상수리나무가 많이 있는 평지이고 아브라함이 76세에 베델에서 롯과 분리에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후쯤에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마물의 평지로 이주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베델로 일단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롯과 자꾸 초지가 부족해서 다툼을 하고 이렇게 목동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또 그 주변에 베델의 거주민들이 자꾸 아브라함한테서 따지고 그러니까 일단 롯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 암 마물의 평지로 이주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평지 천막을 쳤고 이 지역의 땅 소유주로 보이는 아모리 사람 마물의 라는 사람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그러니까 협력이 아주 얼마나 잘 됐냐면 목숨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됐어요 그리고 마물의 이 사람의 형제는 아나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아넬 아스코올이라는 사람 창세기 에스코올로 돼 있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그래서 읽어보면 야세르 책의 16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창세기는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14장 24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야세르 책의 16장 16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로시포로 잡혀갔다가 그것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야호와께 사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목수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아낼 창세기 14장 24절 아스골 에스골 창세기 14장 24절에 그리고 마무레 마무레는 사람 이름이고 창세기 14장 24절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 그들과 그들 사람들 또한 이 물건들을 지키해 남아있던 자들 그들도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마무레가 일단 추가된 것을 보죠 다른 내용으로 위에 가서 야세르 책의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 2차 영구 이주할 때 75세에 야세르 책 13장 22절 야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말하기를 너희 땅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내가 가난 땅에서 야하께서 아브라함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며 땅의 가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으로부터 나가서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들 아브라함의 너의 아내들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란에서 내가 이룬 모든 영혼들 하란에서 출생한 너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여기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너와 함께 떠나 가난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라 가난 2차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시기는 벌써 갔다가 왔고 2차 시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75세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례와 65세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의 집에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자와 하란에서 그들이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가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난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이 야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 68세에 롯이 그와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나와 가난 땅으로 되돌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후 야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난 땅 세겜에 왔고 세겜에 왔고 세겜을 거쳐서 헤브론의 북쪽 마무레의 평지 헤브론의 북쪽 마무레의 평지 헤브론의 북쪽 예루살렘의 베들렘의 남남쪽이고 부엘세바의 북동쪽이고 마무레 평지에서 장막을 세우고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했다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과 그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무레 평지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하고 롯도 다 같이 와서 아브라함이 이 마무레 평지에 왔을 때 잠시 살았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야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리라고 하였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야호와께 한 재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헤브론의 북쪽 평지 마무레 평지 예루살렘의 남남쪽 자 마무레의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마무레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레 평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어요